2개가 중간에 패치한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1개의 자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개의 자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개의 자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어? 아 이거 아닌데 아 셀프 아니 아니 미드 왜 계속 정모하냐 생각해보니까 우리 석고 수인이었네 세즈인줄 알았네 아그리 당했습니다 아그니? 그래도 이걸 부숴도 의미가 크게 있나? 스태틱 122 아니 스태틱이 좋은게 아니라 기본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탈진이 있으면 서로 탈진이 있는 타이밍에만 이겨가지고 스태틱 때문에 못썼다 아 이거 스태틱 때문에 미니온 죽어가지고 세긴 세 아니 센거 맞냐 이거? 왜 이거 수치가 내가 보면 버그같은데? 아 아니 스태틱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구나 가면은 나 체력 개높아 와 이게 성장체력 버프의 야수인가 아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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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기엔 이거 그냥 그 깡 스탯이 좋아 터지는건 별론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G 스태틱 괜찮네 스태틱 괜찮네요 그냥 깡스탯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태틱 돌풍트리 몰락폴깔 맛있을 것 같은데 ligtnisse 스태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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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온 스태틱 아 이거 날렸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나 포션 왜 3번이야 포션 빨았으면 산건데 너 이제 죽었어 너 인마 친구 불러야 돼 락칸 형이 잘하니까 락칸 형을 믿고 이거 맞뒤로 한다고 이걸? 정신 나왔구나 몰락 싸워서 죽여야겠다 아 이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 이제 잡을 왠지 왠지 그게 오 그런 전 애 눕 와 쇠약 지린다 GG 아 이거 무대 뽕을 못느껴봐서 좀 아쉬긴 한데 근데 아마 몰락무대 트리가 이게 이론상 엄청 센데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